지금 천안, 천안간은 급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express train mount for shown on is now approaching.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천안. 천안간은 급행열차로 청량리역부터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체하고 그 다음 역부터는 안양, 금정, 성경관대, 수원, 평점, 오산, 서정리, 평택, 성한, 도정역에만 정체합니다.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CHONGNAN. CHONGNAN. The train stops only atDisipper Stations.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s . Thank you. 아멘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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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이번 역은 제기동, 제기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멸이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에서만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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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동대문, 동대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9번 출구나 지하연결 통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오늘의 도 Dakar입니다. 고객님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은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종로오가, 종로오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종로오가, 종로오가역입니다. 이곳은 종로오가역입니다. 이곳은 종로오가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도와주시장 2번역은 종로 3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3호선이나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coming after ngam Trung스로 있습니다. 2번역이 조경. 3호선에서 5번역을 선보는 차량의 6번역에서 설여하섰습니다. RVL offices 수도ota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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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top은... City Hall. City Hall. The station number is 13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City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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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역은 서울역, 지하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4호선, 경의선, 공항철도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서울역, 서울역. 서울역, 서울역. 133. 133. 133. 4호선, 경의선, 경의선, 공항철도로.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Thank you. Please, watch your step. 마머나크 서울역. 마머나크 서울역. 마머나크 서울역. 마머나크 서울역. 진풍도전시 서울역.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마머나크 서울역. 정백은 주주기 바랍니다. 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소크 서울역에서 공항. 하루역에 들어가는 기과에 관한 상태를 맞춰진 기과에 관한 상태를 맞춰진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전력 공급 방식 변경으로 객실 안 1구 전등이 소동되며 냉난방 장치가 잠시 정지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남영, 남영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남영역입니다. 스페셜의 이름은 134입니다. 왼쪽은 왼쪽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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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역은 용산,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경위 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경위 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의 전공을 방문합니다. 대한민국 우 season 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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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길, 신길. The station number is 138.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5. Please, watch your step.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잘Used g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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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먼저, 고고히 고유니, 위防 지게는 포살로, 친우 비 대화 호호 도。 안다에 몰시아げます。 코로나 1기우 각상防止의 가수는ためには 가능하지만 마스크을 착용시키고 싶어요. 아리가두 오고자이머. 이 번역은 가산디지털 단지, 가산디지털 단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 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 열차로, 다음의 정차 활력은 안양역입니다. 이 번역은 가산디지털 컴플렉스, 가산디지털 컴플렉스. 이 번역은 P142. 이 번역은 왼쪽입니다. 이 번역은 7번역에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은 가산디지털 컴플렉스, 가산디지털 컴플렉스. 다음은 언양, W몰 아울렛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 번역에서 내리셔서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가산디지털 컴플렉스, 가산디지털 컴플렉스, 가산디지털 컴플렉스. 어떤 차ons를 받ِّ wird, 봐OOK NESchWAR party. 어떤 차ons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λη연예제지털 컴플렉스 바 одно channels 말씀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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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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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번역은 성경관대 성경관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열차로 다음의 정착한 역은 수원역입니다 This stop is 성경원 University 성경원 University station number is P15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is express train next stop is Suon West can be judged by this the offices in the saf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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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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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앞쪽과 뒤쪽 벽면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여 승무원에게 신고해 주시거나 전동차 출입문 위쪽에 표시된 전화번호 02-2027-7323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서정리 국제대학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열차로 다음의 정차할 역은 평택역입니다. This stop is 서정리동 국제컬렌지.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is express train. Next stop is Pyongyang.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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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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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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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역은 도전역입니다. 백석대학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2번역에서 내리셔서 1번역에서 내리서 6번역에서 내리셔서 자영입 وال이ige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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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